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생활인들이실 테니까 생활인으로 살다 보면 항상 자신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여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되고 또 과거에 자신이 실책을 보냈으면 그 실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분석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하고 또 개선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수선하고 교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혁신해가면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식사업자로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항상 시대가 바뀌니까 그 시대에 맞추어서 망하지 않고 잘 살아내는 길은 시장을 예리하게 보고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해법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판단을 못하면 대부분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면 참 고통이 크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봤는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한테 많이 하는데 상황 판단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구한말의 고종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그런 구한말의 그런 위정자들이 시대 변화를 못 일으켰고 또 자기의 섭석이라든지 구섭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 오판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고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서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김씨 왕조니까 이시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고종을 계몽군주다 이렇게 해서 칭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개 고종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나를 한번 보고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했지만 미국 갈 때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머뭇할 영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공동체는 개인에게 확실히 책임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이렇게 공동 책임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등안이 할 수 있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종의 공공제죠. 공공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허소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식자청이라든지 지도청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또 구한말에 겪었던 하고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국가에서는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공동과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항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 다 드러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말끔하게 해결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지도록 하는 것만큼 지금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을 누가 임명하고 이런 건 다 그냥 일종의 헐러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신문들은 전혀 그냥 본질이나 핵심은 다루지 않고 공동체의 그냥 유행만 다루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한테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되면 뭐하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누가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언론은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저는 절반 정도 나라가 맛이 간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절반 정도가. 본질을 못 보니까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반 정도는 그냥 맛이 갔나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또 좌익들이 집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기회가 더 없어지겠죠. 지금 보면 제가 엊그제 보낸 대한민국의 농객들 가운데 가장 내놓고 사유로 총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분이 정규재 주필이죠. 3구 대선이 4.15 총선에 판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한 방법도 비슷하고 그런데 일체의 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3구 대선에서 물론 본인 방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규재 씨가 3구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는 것이죠.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관리 부실이나 부실관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남자답지 않은 것이죠. 입장이 바뀌면 황장수 그런 유튜브 채널에 황상주 대표처럼 4.15 총선까지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3구 대선 보니까 문제가 참 큰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3구 대선에서 본인이 분석 결과를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꼭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조갑재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입 딱 다물은 거지 않습니까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예를 들면 광팬들이 있을 테니까 여론을 호도하고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부정선거에 관한 한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절반이 아니고 거의 뭐 한 8, 90% 정도가 죽은 거지 않습니까 대선을 불과 얼마 앞둔 그런 시점인 2월 20일 날 조순일보의 중견 언론인 강찬호 논설위원 3구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보수청 일각에서 부정선거 업무론을 주장하며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종류의 기명 칼럼을 쓴 거 아닙니까 기명 칼럼은 사전투표 업무론 재발등 찍기다. 사회가 양심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2022년도 2월 24일이 되면 바로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을 앞둔 두 달 앞입니다. 두 달 앞에 중앙일보에 그런 농객인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렇게 사전투표 업무론을 1년 10개월 지난 다음에 기명 칼럼을 통해서 3구 대선에 임박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칼럼이 얼마나 앞으로 본인한테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사회가 그냥 침묵하거나 방간하거나 비급하거나 외면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강찬호 논설위원처럼 왜곡을 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무엇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벌리는 사전투표 거부운동은 헌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다.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입니까 사람은 당일 투표도 할 수 있고 사전투표도 할 수 있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 동료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 거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종류의 주장을 중앙일보가 싣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다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실상을 직시하고 중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힘을 더하는 일종의 식자층들인 것이죠. 그 밑에 하단에 댓글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글쓰는 농객보다도 훨씬 더 뭡니까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극악한 그런 칼럼은 매일경제신문의 노원명 에세이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수년째 앞장서 펼쳐오고 있는 유튜브 공병호 씨는 대선 3일 뒤인 10일 무자비한 조작선거란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다. 그는 다른 유튜브와 입수했다는 서울지적 선거결과 데이터를 인용해서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은 14.45%를 앞선 반면에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10% 이상 앞섰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약 20% 편차가 난다. 이런 일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공 씨는 대부분 사전투표 일부 당일투표율을 통해서 약 300만 표의 위조투표가 이루어졌고 전산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 김영 칼럼을 3월 13일 쓴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분위기는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부끄러운 노인명씨가 아마 50대일 겁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공 씨 등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망산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들에게 현실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기껏 벌금밖에 더 내겠나. 그 망상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누추해지고 정치 불신의 비용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 유튜브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벌 것이다. 그래도 검찰이 수사로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로 반박하는 것뿐이다. 짜증스럽게 힘이 들지만 그 수밖에 없다. 이게 매일경제의 여론부장인 노 원명씨가 쓴 3월 13일 칼럼입니다. 부정선거로 민주주의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이런 기막힌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얼마나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까지도 얼마나 탄압이 지금 심합니까? 정권 말기까지 엄청난 탄압이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 원명씨나 강찬호씨나 다 정규재씨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젊은 사람만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객군대 한 분인 전주필 조선일보 주필을 지냈던 김대중 칼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감한 시점에 이런 칼럼을 쓰는 겁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적당히.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 좌파 우파의 고길이 이렇게 심깊고 심각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덮고 화합하자는 것이죠. 김대중 칼럼에 단 한 단어도 부정선거나 관리부실이나 그게 안 나옵니다. 이게 4월 12일자 칼럼입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전자개폭의 문제를 김대중 칼럼이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만 선거 부정 문제를 살짝 한번 언급했던 두 번 정도 글이 있었습니다만 4월 12일 날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지금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김대중 칼럼의 제목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오해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로 대한민국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거의 절반 정도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반성이나 각오나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망한 거죠. 나라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 논조라든지 대부분 정치인들의 은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낙관론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1960년 3.15 부정선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정도의 가공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반응하는 그런 속도나 대한민국의 그런 소위 대처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사회가 거의 반 정도는 맛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칼럼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고리를 어떤 선에서 끊고 그 고리라는 것은 좌우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과정에서 정리할 것인지는 큰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악순환을 이어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분노에 찬 40%를 두고서는 최 대통령과 최 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는 엊그제도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쪽으로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의힘 당이 지방선거에 크게 이긴다는 전망도 없다. 171석 민주당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을 빼앗아 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김대중 전주필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화합해서 타협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4월 13일 날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맛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저는 낙관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대한민국이 절반 정도는 나라가 그냥 골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해 5년 적폐는 청소해야 된다. 좌파 정권의 핵심이었던 사회 권력이 제자리를 찾도록 법적 공정의 확립과 자유주의 논리의 확산, 민족사고의 정립을 강요한 것 중요하다. 안보, 외교, 국민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적폐의 청산과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는 차원을 달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울산 선거, 원전 문제와 대장동 사건은 반드시 각근 농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사람이 늙으면 지혜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 소위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대중 칼럼이 요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송, 저리송 빠지고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과 손자, 손녀 생대를 생각하게 되면 어렵더라도 한 문장, 한 단어 정도는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울산 선거, 원전 문제와 대장동 사건은 반드시 같은 농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핵심은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끊느냐에 달려 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끊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여기 딱 이야기하네요. 한 구동님이 김대중 전주필 당신은 겁쟁이고 그 자리의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뿐이고 국민이나 진실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때 대한민국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대중 전주필의 칼럼 정도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드물게 가뭄의 콩나귀 정도가 아니고 0.001% 정도의 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 정도가 0.001%의 여러분들 그냥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국민이 투계표를 감시하는 나라가 돼서 되겠느냐. 세금 내면은 알아서 다 할 줄 알았죠. 세금 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세금을 냈습니다. 평생 동안 벌어서 세금 낸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군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조업을 가지고 교역이 한 8위, 10위권 되는 나라에서 투표 용지 하나 제대로 국역품을 못 만들어 가지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고 이런 엉망진창의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 가지고 모든 정기진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그냥 벌벌 뜨는 그런 나라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는 것이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언론이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주요 농객들이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절반 정도 망한 거죠. 그게 논리적 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사람은 당위와 현실화를 맹락하게 극원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는 거하고 현실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 개인도 망하지 않고 국가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현실을 망각하고 그냥 당위만 외치게 되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 철두철미하게 꿈은 가지는 낭만주의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일어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이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만 참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저는 현업에서 조금 자리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찰자 입장의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 쌓여가 이리뛰고 저리뛰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을. 상황이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후보를 뽑아줄 수 있고 원하는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이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이번에 보궐선거에 참여했던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변호사가 참가해 가지고 한 내용을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체는 선거결과를 그냥 만드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하에서 모든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은 집중되게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특정 정치 세력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든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선거에 직접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참여했던 대구 중남구는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가 특별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바빠단 신권 다발 투표제가 나오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스카이 그레이라는 회색 용지를 써야 되는데 여튼 초록식 종이가 그냥 투표하면서 그냥 출두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보궐선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당내 경선까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의 여론주도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SECRET 지금